인행보도 그거는 10년 전에 대만의 고등학생판장 옛날에는 계단이 계단을 했습니다 계단 올라가는거 초수 근데 지금 이제 기상본들 신호도 다 시간이 아니면은 기상본들 전화가 자꾸 가려고 그래요 급해 차분히 차분히 기다려서 가라 불 바뀌면 시간 나옵니다 예 도대체 아주 무슨일이 있는지 사고 난답니다 자 여기 이제 여기 오른쪽이 성전건입니다 건물들 좀 오래됐어요 יכ 오늘은ologically 저tre 이마 네 자 내립시다 유튜브를 요거는, 요거는 새로 되어있어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빙빙빙 빙빙빙 건너세요 빨리 건너세요 빨간불이잖아 건너버려? 딱지 안뛰어? 이게 뭔 건물이에요? 이게 뭔 건물이래? 극장이래요 극장? 화장 찍어줘? 찍어줄게 왠일이야? 왜 수영복을 다 갖고 왔대? 아니 우리 바닷가